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을 뺏기 위한 네이버 축출에 나섰는데요. 이후 소프트뱅크의 야우제팬과 네이버가 라인의 경영권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소프트뱅크가 일본 라인의 경영권을 놓고 네이버와 진행 중인 지분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라인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난 2011년 네이버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지난 2021년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갖고 라인 야우를 지배해 왔는데요. 이후 라인은 일본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으며 이제는 일본인 9700만 명이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집니다. 네이버 자회사가 해킹을 당해 5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그러자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라인 야우의 보고서는 총무성 관계자들을 화나게 했다라며 4월의 대책이 불충분해 라인 야우의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마스모토 일본 총무성 또한 지난 행정지도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대응하길 기대합니다라고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안 조치를 요구하고 벌금 등을 부과하는데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일을 지시한 이유는 자국의 대표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후 라인 야우는 탈 네이버를 공식화했습니다. 네이버 또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양국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주신 정부의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라인 야우의 지분 매각을 하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강제 매각을 추진하듯 정보 확용 가능성 때문에 적대국 기업의 플랫폼을 퇴출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 청소에서 파트너국으로 지정한 한국의 민간 기업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라인 뺏기 사건에서 네이버와 정부는 라인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잠시만요. 정말 중요한 뉴스가 아직 남았습니다. 1년에 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목표대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에서 끝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자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이 이슈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으로 영향을 받는 쪽은 어디이고 수혜를 받는 쪽은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올 초부터 제가 AI 그리고 전력과 전선에 관련된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험을 해보시도록 뉴스로 돈 벌기 무료 시청제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저한테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가 AI 그리고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한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 한 종목인 대원전선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에 뉴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그 다음 날인 25일에 무료 이벤트 급등 종목입니다. 하면서 당시 눌림목 부근에 있었던 대원전선을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제로 80% 이상 수익은 물론 최고가까지 들고 있었다면 14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이런 종목을 뽑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종목을 뽑는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픈 AI라는 회사가 인공지능 챗GTP를 처음 소개한 것이 2022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미래에는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은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챗GTP 발표 이후 현실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인공지능 관련 국내 주식을 검토하기 시작한 결과 AI에 대한 국내 산업이 미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어 장기 투자를 해야 하고 기술적 차이로 인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AI 개발업체가 아니면서 품질이나 제품의 완성도가 중요해서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이 따라올 수 없는 반도체와 전자부품 및 전기 관련 첨단 기술 제조 분야로 눈을 돌렸습니다. AI가 발달하면 그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도체 생산을 포함하여 전기를 이용하는 로봇 산업과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모빌리티 산업도 급성장하고 그에 따른 전기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기 생산 시설 및 송전 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종목 중에 중장기 종목으로 한미반도체와 대원전선을 현장하여 직접 투자는 물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한미반도체는 제가 중장기 테마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9월 22일 매수 시점부터 해서 최고가 대비 무려 296%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2023년 9월 19일 저한테 테마주 이벤트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 그 다음날에 한미반도체 중장기 테마주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9월 20일 매수 시점부터 해서 6월 14일 최고가까지 무려 296%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2023년 10월 11일 이벤트 테마주로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다음날 10월 12일 목요일에 제가 대원전선을 중장기 테마주로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매수 시점부터 5월 13일 최고가까지 무려 422%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정보만 본다든지 사트만 본다든지 하지 않고 뉴스나 여러 정보들 바탕으로 사트 및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원전선은 현재 기준으로 ROE가 10이 넘어가면서 퍼가 33.75%로 동종업계 평균치인 88.56%보다도 낮아 저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이미 가치가 반영되어서 주가가 오른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아직 관심을 덜 받아 가격이 바닥 근처인 종목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상승력이 크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전도체나 유전과 같이 이슈성으로 잠깐 반짝하다가 폭락하는 종목은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2024년 2월 인공지능 소라의 발표와 2024년 3월 1일 테슬라시오 일론 머스크의 보쉬 커네키드 월드 컨퍼런스 인터뷰 등을 참고하면서 수익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2024년 3월과 4월에 단타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고 한 달도 안 돼서 8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 10월에 추천드렸을 때부터 큰 수익을 보시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초 추천드렸던 시점부터 6만 원을 매수하셨던 분이 최고가에서 매도를 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6개월 만에 420만 원을 버실 수가 있었고 천만 원을 넣으셨다면 4200만 원 이상을 챙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 이 정도 수익을 챙기고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게 리스크가 없고요. 전혀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의류업체는 봄에 FW 즉 가을 겨울옷을 만들고 가을에 SS 시즌 봄 여름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을 덜 가질 때 미리미리 선점을 해야 보다 싼 값에 안정적이면서도 크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예상 핫 이슈들인데요. 여기 보시는 AI 전쟁 복구, 전력난, 감염병 이런 이슈가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슈들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지만 전쟁 후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전력난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감염병이 확산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국내외 뉴스는 물론 이슈들의 관심을 갖고 수익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단계 건너뛴 생각을 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시청자와 함께 100%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방법은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5498번 010-797-549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 한 종목만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제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2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원짜리 혹은 몇백만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라도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에 이런 식으로 뉴스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때 이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에 수혜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 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인사만 해주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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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